랄랄랄랄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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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덕이 꿀입니다 오늘은 인스랑 박차컷이랑 인스 인스, 부적 인스 인스, 그 다음에 떡맬 슬라임 3개를 준비했어요 슬라임은 클리어 슬라임인데요 음.. 섞으면 망가지니까 내가 여기다가 이대로 보낼게요 얘는 제가 여기다가 제가 여기다가 짠 이렇게 꾸몄습니다 이렇게 해서 쓰면 되는거죠 얘는 지금 올려놓으면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따로 포장해서 보낼게요 이번주 퀴즈뱅 선물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이렇게 준비했어요 초상으로 준비했구요 힌트는 캐릭터 이름입니다 띵띵띵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저에게 1대1 오픈채팅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요 일단 1대1 오픈채팅 보내기 전에 퀴즈뱅 오픈채팅방에 먼저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덕의꼴의 퀴즈뱅이었습니다 안녕히가세요